가쁜 시간 내서 시경림 감독님 시도하에 시간 내서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을 공식 보완하는 AIA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18개국 임직원, 영업가족, 고객, 파트너들이 모여 축구 실력도 겨루고 우정도 나누는 월드컵 축제 AIA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월 태국에서 예선과 본선이 열리게 되었고 예선 및 본선 4강 승리팀은 5월에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AIA 챔피언십 예선과 본선이 열리는 태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8년 런칭한 AIA 동네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상반기 대회 우승팀 FSM과 하박이 리그 우승팀 FC광이 고객 대표로 출전했고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마스터 플래닛 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온 만큼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로 온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선정돼서 꼭 런던에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런던의 티켓을 따서 돌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런던의 티켓을 따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IA 생명 한국 대표로 런던에 가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런던에서 꼭 우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AIA 화이팅! 광 화이팅! AIA 파이탈리티 화이팅! AIA 커리어 파이팅! AIA 화이팅! AIA 화이팅!